이 공이 된 리방은 우선 모비스 아이라클라스입니다 양동길 좌중전에서 빠져나와 있어요 페인트도 오른쪽 좌이트라인에서 던졌습니다 들어갑니다 참 그 모비스가 이번 시즌에 정규리그 우승을 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끝에 올수록 강좌단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번의 블록샵! 아이라클라크! 연습 단어를 달리고 있는 울산 모비스 이번 시즌에 팀 평균 6점이 76.69점인데 이미 79점을 달성해 있는 울산 모비스입니다 그래서 수비를 알아야 하기에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팀 또 패스게임만 완전 잘 만드는 팀을 모비스란 말이죠 얼마나 득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반대로 나냥 개인 시즌에 득점 못하는 영상이란 말이에요 몇번째 although 연습 단어를 많이 나오는 팀 패드로 넘어가는 Leaders 막 개념을 할 경우 내 X-5 선어 태어난 소리를 화이트 디펜스! 화이트 디펜스! 들어가서는 민웅이 태워놓고 안에 못 들어오게 다 밀어내라고 자 이제 4분 31초가 남아있는 경기 자 결국 작전타임 이후에 런앤점프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뽑은 사람을 옆에서 막아막아 하면서 로테이션시키는 그 수비를 말하는 건데 지금 시간이 4분 30초 분위기상 완전히 몰수처럼 넘어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스펠을 떠나서 반전의 길을 잡아오겠다는 의도죠 사실 오늘 경기에서 안양테이지가 참 이 움직임들이 빠르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적성을 집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면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기 결과는 물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에 소풍도 10개 팀 라운드 1위 자 득점도 1위였던 안양 KGC가 오늘 경기는 상당히 맥을 멈추고 있습니다 자 성공 개수 4개와 4개군요 자 이제 자 이제 안양 KGC의 반경 4분 31초 만화받는 시점에서 돌아가겠습니다 왼트 포로 9초 8초 샤클라 점점 늘어둡니다 마리오 리틀 멀리서 썩점 딜어습니다 리바드다툼 골 밑에서 다시 벌리 나와있군요 다시 벌리 나와있군요 박찬희 왼쪽 공간 다시 서점 이번에 틀어갑니다 마리오 선수는 진작에 좀 투입했으면 어떤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네 무중간에 탈스연결 황지훈 콜매트로 전달할 때 살짝 놓쳤습니다만 사려내나요? 성실했군요 안양 KGC 볼입니다 자 턴오버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육약감독 입장에서는 이 툭격히 앞서고 있을 때 상대에게 실점을 내주냐 또 깔끔하게 견뎌고 싶을 텐데 그렇죠 자 김기현이 직접 림 가까이만 들어갔었는데 박찬희 정면 파스 스포메트로 줍니다 밀어넣고 직점 성공 김민호 70% 63% 양동근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양동근 전달 시간을 전전히 소비하면서 황지훈에게 페인트조멘스 왼쪽으로 박구영에게 섭점 빗나갔어요 김기훈, 반대쪽 길게 마리오 선수 마리오 선수는 결국은 모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거친 상황이 된다네요 레이터, 양동근, 전진에서 오른쪽 공간 코너에서 레이사이 근처가 들어가면 80점 던파하는 울산 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간이 지금 2분 38초 결국은 뭐... 에... 아, 안양케이스가 경력이 있을 것 같겠죠? 아, 안양케이스가 경력이 있을 것 같겠죠? 2분 37초가 남은 시점에서 점수 사이는 18점 차이, 계속해서 접혀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케이스가 오늘 3패를 떠나서 4회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오늘 초반에 오세곤 선수가 잠깐 나왔다가 베스트 멤버 구성을 보고 아, 오늘 게임을 정식적으로 할 것 같다 예상을 했는데 다른데 오세곤 선수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빼버렸죠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게임 못 이 선수들을 전체적으로 많이 로테이션 시키면서요 예 경기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경기 내용이 있다는 게 볼 수가 있죠? 아, 사실 오늘 경기를 분명히 전주 KCC 선수들이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일요일에 펼쳐질 안양케이스의 마지막 경기를 생각할 것 같은데 글쎄 오늘 경기 유력을 두고 국가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준비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겨울 때는 뭐 어떻게 보면은 아, 지금 뭐 스페를 떠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팬들을 생각하면 또 선수들이 보러 온 패턴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선수들은 그 코트에 남아있는 것이 어느 정도 뭐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 공원 창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KBL 룸과 좀 더 발전할 거라 그러면은 자유프 에어벌드 가끔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 빈틈을 한번 비집고 들어갔던 이정현 다시 네 네 3대 2 아웃봉범 양동근 골밑으로 송창윤 타이밍 빼서 놓고 들어갑니다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양동훈 선수가 노래를 한다는 것은 본인의 주차스는 알겠지만 일단 확률 높은 쪽으로 패스를 잘해준단 말이죠. 매순이 보인 보호해가 나왔네요. 신이 베테랑답게 타이밍 뺏어놓고 3차 교육에 연결했던 기가 막힌 패스. 2점 추가와 함께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1쿼터 4분 39초 남아있고요. 추가 자유투는 실패. 그러나 리바운드. 1쿼터 4분 39초 남아있고요. 뭔가 모르겠지만 이상공사가 경기 초반이긴 합니다만 턴어버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선수들이 의욕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선 모빈스는 아직까지 턴어버는 없는데 반영캔이 지금 3개째 턴어버. 전면에서 박찬이 뛰어오릅니다. 요즘 지금은 12대구입니다. 3점 차. 양동근 빠르게. 제천에 또 알라클라크 올려놓습니다. 14대구 5점 차. 역시 모비스가 상승세에 있는 건 확실해요. 딥프레이가 지금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찬이가 그 중간으로 빼줬고 받자마자 올라갑니다. 석짐 실패. 리바운드. 자 이번에는 울산 모비스의 공을 선언합니다. 자 지금 현재 양동근 선수의 에이패스들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요. 아일라클라크가 환상전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위에 코트에만 양동근 선수의 어시스트가 3개. 탐지훈. 양동근. 자 스포션 살짝 취입했었는데요. 송창영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실패. 그리고 나갑니다. 역시 외곽계에는 송창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천대연 전진법 이런 선수들이 외곽 2점을 좀 책임을 절여될 입장이고요. 인아웃은 확실하게 양동근과 함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외곽 2점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박찬이가 그 텐터를 조절하고 있는데요. 줄곧 쳐다봅니다. 오른쪽 공간에서 오사이글. 자 김민욱 선수죠. 아 지금 김민욱 선수가 들어와 있군요. 자 껄밑에서 리바운드. 다시 한번 받아내고 왼쪽 로드. 이제 양이종. 이종에는 줄곧 왼쪽으로 도웁니다. 직접 하는데요. 올라주는 공 찰스로디. 로드 택시어. 자 지금 KDC의 로드 선수에게 엘림덕크를 한번 시도래 안해주면은 그건 여기가 많이 붙일 수가 있는데 말이죠. 합직은 우윙감 빼줄 때. 다치기 선언됩니다. 자 공간에서 상관없는 위치에서 김민욱의 마치. 첫 번째 게임 마치. 자 그 전에 이게 패스가 약간 어렵게 들어갔었는데요. 패스를 뭔가 잘 살려냈어요. 자 로드 선수가 움직이기 좋을 때 저렇게 덤플을 띄워지기 때문에 바로 올라서 덩크 이어지는데. 자 그린덕크 니틀 선수로 바로 교체를 해주죠. 자 그러면서 울산보미스도 아이나클라크를 빼주면서 커스터벅크 픽토를 투입합니다. 자 오늘 변수는 마이페이시의 니틀 선수가 또 얼마만큼 외곽에서 환영을 해줄지. 자 중간에서 양동근 파스 연결. 자 중간에서 양동근 파스 연결. 자 중간에서 양동근 파스 연결. 자 1포터 2분 20을 전함하였습니다. 텀지군이 양동근에게 빼줬고 오른쪽 공단. 다시 한번 천데요. 3점 올라갑니다. 깨짓했습니다. 자 천데요 선수가 전문적인 수타는 아니지만은. 자 주로 그 상대를 수비를 잘해주고. 그 다음 천데 가끔가다 던진 시즈도 정확도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17대 13 다시 넉점 차. 마리오리 틸 볼 잡고 있고요. 전 구간에서. 빠르게 정면돌파. 오른쪽 내줬고. 박찬희 패스 한결은 상대에게 내준군요. 양동근이 버트코트를 넘어가 있습니다. 3포인트 크리샷 양동근입니다. 지금 KG씨가 수비를 하는 거 보면. 맨투맨도 아니고 지역파워도 아니고. 적정하게 수비를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이 많이 비고. 퍼점이 많이 보인다는 얘기에요. 자 일단은 1포터부터. 불선 너비씨가 서점을 두 방에 꽂아넣고 있는데요. 지금 금방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혀 양동근 선수를 만드는 선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찬스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모비스 같은 게임을 잘 표현하는 팀이기 때문에. 일단 수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울산 너비씨가 지금 오늘 경기 포함해서 두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패배할 경우에는 우승과는 너무나 멀어집니다. 오늘 경기와 마지막 경기에서 KG씨와 2전쟁 2겜이 남았는데. 여기서 2겜 중에 한겜에서 패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KG씨가 우승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경기는 반드시 잡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이유인데요. KG씨와의 패배 전적이 2승 4패. 그렇기 때문에 남은 두 경기 같은 승률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울산 너비씨는 자동적으로 2위가 확정이 됩니다. 자 어제 경기에서 또 KG씨가 또 SK를 이겨놓은 상태. 마지막 한 경기를 KG씨가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경기가 몹시성이 중요한 것은. 만약 오늘 몹시가 지면은 바로 자동적으로 KG씨가 오늘 우승이 우승이 되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주 KG씨 입장에서도 좋은 경기들을 끝까지 아마 하고 싶은 욕심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속내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오늘 모빈스 KG씨가 몹시스를 좀 이겨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하긴 뭐 마지막 경기를 좀 편하게 치르면 치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KG씨와 몹시스는 상대팀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일단 마음가짐 자체가 몹시스가 오늘 좀 정신이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네. 자 현재까지 20대 13 울산 모빈스가 7점을 앞서 있고요. 김미루기 오른쪽 박찬희에게 마리오 리트 멀리서 던졌습니다. 3점 들어갑니다. 저거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마리오 선수는 슛거리가 없기 때문에. 저게 또 한 번 피를 받게 되면은 뭐 7기고 8기고 계속해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또 마리오 선수란 말이죠. 아 스테판 코리를 보는 듯한 아주 먼 섭쩜 슛이었어요. 천대현이 양동근에게 마스터 세운결. 자 빅턴을 해줬고요. 샤클랭은 5초입니다. 3시콘. 골밑. 왼쪽에서 던졌고. 섭쩜. 인앤업. 리바운드는 다시 한 번 공부에서 모빈스. 오늘 모빈스 선수들의 세컨리번에 적절을 참여를 많이 해주고. 아 또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주고 있죠. 네. 다시 한 번 샤클랭 주로 돌고 있는데요. 자 공격 시작해야 될 시점. 골밑에서 볼을 놓칩니다. 케이니쉬. 오른쪽에서 이적현. 다행툴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1컨터가 30컨터째로 넘어와 있는데요. 양동근. 마스터스. 다시 빼줬고 양동근. 섭쩜은 8초입니다. 타비치. 섭쩜. 섭쩜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양동근 선수는 외곽쩍. 살아야겠네요. 두 개째 섭쩜 포를 꽂아넣고 있는 양동근입니다. 반대편으로 길게 마리오 리틀. 마리오. 섭쩜. 빗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8초의 시간. 선관의 공격을 펼칠 수 있습니다. 양동근 빼놓고 다시 인사이드로 골밑을 들어갑니다. 빅터. 자 이런 경기를 모비스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 천대연선차 저수가 났지만 바로 골밑 때 빅터 선수에게 포르트에 비해 주는 그만큼 모비스가 황금 높은 높을 막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1코트 경기 25대 16. 불선로비스가 9점을 리드하트에 마무리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2코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불선로비스 7번입니다. 자동적으로 게시스가 오늘 우승이 완성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주 KGC 입장에서도 좋은 경기들을 끝까지 하고 하고 싶은 욕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속내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오늘 모르스 KGC가 모비스를 좀 이겨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뭐 마지막 경기를 좀 편하게 치면 치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KGC와 모비스는 상대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마음가짐 자체가 모비스가 정신이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요. 네 현재까지 20대 16. 불선로비스가 7점을 앞서 있고요. 김민욱이 오른쪽과 창희에게 마리오 리트 멀리서 가져왔습니다. 4점 크로랍니다. 저거를 조심하라. 마리오 선수는 숙거리가 없기 때문에 저게 또 한 번 피를 받게 되면은 뭐 7기고 8기고 계속해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또 마리오 선수란 말이죠. 네 아 스테판 코리를 보는 듯한 아주 먼 3점 주시였어요. 천대현이 양동근에게 5패스 연결. 자 빅턴의 노트요. 파클랩은 5초입니다. 함지훈. 골밑. 왼쪽에서 던졌고. 3점 1앤업. 리바운드가 3번 불선로비스. 오늘 본 선수들은 이제 강리버원의 정신이 강리버원의 정신이 강리버원을 참여를 많이 해주고 또 리버원을 많이 잡아주고 있죠. 네. 다시 한 번 샤클락 주로 돌고 있는데요. 자 공격 시작해야 될 시점. 골밑에서 볼을 놓칩니다. 케이뉴스. 오른쪽에서 이정현. 다행툼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BF워터가 30끼대로 넘어와 있는데요. 양동근. 마우스테스. 다시 배돈고 양동근. 설클락이 8초입니다. 타비치. 섭자. 섭자. 두 개째 섭자 포를 포장하고 있는 양동근입니다. 반대편으로 길게 마리오 리테. 마리오. 섭푸셋. 빗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8초의 시간. 한 번의 공격을 펼칠 수 있습니다. 양동근 빼놓고. 다시 인사이드로. 빗나갑니다. 빗나갑니다. 빗터. 자 이런 경고를 모비스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 첫 번째 선수가 나왔지만. 바로 골밑에 빗터 선수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모비스가 왕무 높은 높을 막고 있다는 게 볼 수가 있죠. 네. 자 1쿼터 경기 25대 16. 불산벌비스가 9점을 리드한 채 마무리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2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불산벅 천 체육원입니다. 아브리스의 눈빛의 눈빛을 넌 항상 어린아이 일줄만 알았는데 내 소름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죄만 알았는데 너의 짓에 도움이 되었고 내가 좀 더 행복해지고 어머나, 어머나, PNCC가 행복한 월을 만들어낸다 KCC 스위트엔 울산고비스와 안양키에 계신 침략 2차전 울산고비스 동천체육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기 리그 우승을 바라는 울산고비스의 팬들 오늘도 여러와 같은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동천체육관에 오면 맥주의 응원도 안 드리겠는데 지금 그림이 조금만 나오는데 골 밑까지 저것은 왜냐하면 심기가 3점슬던 선수들의 시즌을 물려치기 때문에 골 밑에 빅터 선수를 놓친거죠 확실한 공격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공격들을 살려봤던 울산고비스 저것은 빅터 선수가 작년 때 볼이 온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볼을 잘 잡아줄 수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1쿼터가 몇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점수를 걸리면서 맞을 수 있었던 울산고비스 25 대 16 점수는 지금 9점수로 걸려놨는데요 양동근 선수를 일단 2쿼터는 벤치에서 출발시키고 있습니다 자 2쿼터는 안양 KGC 공격으로 포기했습니다 자 방창이가 먼저 볼을 잡고 있구요 문성곤이 들어와있습니다 마리오리텔 자 볼 넣쳤다가 다시 잡아내있구요 파클라그는 이제 10초입니다 크로스오버 오른쪽 들어갈때 문성곤 뛰어오릅니다 섭제 불발 한 컴팀 세기 날씨가 emprego 4,2,1,1,2,1,2,1,1 스페인 체대윤 트인 이따 잡아줘야 되는 로드 선수래요. 살짝 길려줬고 찬스 로딩. 빅터를 앞에 두고 페이드 아웨이. 멀리서 번져봤습니다만 리바운드는 불쌍 로디스. 그리오 김종근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중단으로 빼줬고 하시였던 김종근. 다 트래블링입니다.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계속해서 KC는 수비를 지역방어를 고정하고 있는데. 지금 모임시의 선수들은 지역방어를 쓰게 되면 패 속에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저거는 역시 의외를 쉽게 깰 수가 있는 수준이거든요. 본인도 왜 트래블링인지 약간 의아해한 표정이었는데요. 양도근 선수가 최근에 거의 평균 35분 이상을 띄워주면서 최종적으로도 많이 힘들 상황이에요. KC에는 김기훈 선수가 나왔죠. 김기훈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외곽신이 정확한 선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거예요. 러드. 다시 한 번 백으로 연결해주는 과정이었었는데. 호흡 맞지 않았습니다. 오늘 KC가 몸의 수력을 많이 도와주는 것 같은 말이죠. 그 상황입니다. 지금 토너가 속도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처럼 경기를 쉽게 풀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양 KC. 두 외국인 선수의 호흡도 위포트에 맞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몸 쓰는 패스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사이드로 아이라크라프에게. 전준범이 빼놓고 빅턴. 다시 한 번 전준범. 인사이드 팁. 의전의 반칙. 김기훈 선수의 반칙이에요. 자, 이제 그리블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지역방을 서실때는 그리블보다는 저렇게 패스업불이하게 되면 아무래도 승리가 골을 따라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건 괴각의 찬스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군요. 한번 보시죠. 두툼이 낙인했습니다만은. 서실범이 던진을 못했고요. 상대방을 지급했습니다. 왼쪽 공간에서 아이라크라프. 김종근이 받아냈고요. 첫 대현 정면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첫 대현 받아냈고요. 아이라크라프. 파인트 좀 받고. 뛰어오르던 스태프. 자, 일단 안양퀴즈씨의 반격입니다. 멀리. 볼밍으로 홀을 해줬습니다만. 울산 모베스가 터치가 됐어요. 자, 지금 김기훈 선수가 볼은 로드 선수를 잘 봐줬죠. 저건 이제 바로 속공과 원매속공이 연결됐으면. 그만큼 분위기는 또 없앨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자, 김기훈이 아울렛 퍼스트를 길게 한 번 빼줬었는데요. 터치가 됐고. 계속되는 안양퀴즈씨의 공격. 박참이가 다 돌아 나옵니다. 자, 슬로드. 로드. 퍼스트. 자, 힘으로는 일단 밀고 들어가는데요. 나트는 벌려놓고 얹었습니다만. 슛은 실패. 자, 울산 모베스 김종근. 아이라크라프. 인사이로 트윈. 빅터워 빼줍니다. 김종근 올라갑니다. 서점 인앤올. 그리고 리바운드는 안양퀴즈씨. 김기훈 스튜드를 한 번 내보는데요. 네. 네. 지금 김기훈 선수가 포지션이 가하던데. 가하드나 제가 치고 들어가면 양쪽 윙멘한테 좀 달려줘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1대1 상황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볼이 안 가진 사람도 앞선에 달려주면 아웃을 한 번 시켜서 3대2나 2대1 찬스를 만들어줬는데. 지금 그게 안 되세요. 자, 왼쪽 공간에서. 자, 왼쪽 공간에서. 자, 여기서 이 스피드를 자랑하는 안양퀴즈씨인데요. 이번엔 김기훈이 들어갈 때. 다시 울산 모베스의 천대현의 반칙. 자, 게임 반칙. 첫 번째. 주재 감독도 오늘 경기 필사적으로 일단은 초반부터 상대를 압박을 해주고 있어요. 전면에서. 자, 청량 우진단으로 오른쪽 코너입니다. 문성롤의 슛이 긴장합니다. 20편 대 16. 인사이드에서 분명히 더블팀. 뺏어냅니다. 김기훈 밖에 빠져나올 때 반칙 김종근. 자, 저것은 정상적인 수비의 위치. 오늘 반칙 행때도 유퍼를 안 나오겠죠? 예. 자, 골 스피드를 내면서. 승대군으로 넘어가는 심도는 있었습니다만. 안 마시고! 승원, 양동구 선수를 계속 대체 안쳐볼 수 없는. 아무래도 그 리딩 능력이 양동구 선수가 뛰어나고. 또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요. 특히 상대방이 지금 지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동구 선수가 꼭 필요한 도움이시다. 이게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 원통동구와의 경기에서 승우, 승양식의 주력이 바로 양동구 선수였었는데요. 고중간, 문성고는 게 매우 돋었고 찰스로우대. 다시 한번 외관 빠져나와 있습니다. 김기훈. 다시 한결. 찰스로우대 벌라갑니다. 흠적. 자, 2점을 추가했습니다. 양동근의 파스에 그리고 골밑까지 전달이 됐고 아이라크라가 빙괴받았습니다. 지금은 도우두 선수가 18라티볼 강의 안에다 매트라트 팀 때문에 덜 찼을 줄 거예요. 20분에 18라티드 접차가 11점 차로 벌어져 있어요. 김기윤, 좁은 공간 일단 빠져나와 있습니다. 김기윤, 좁은 공간. 정대현 선수의 두 번째 방침. 슬라크가 한 번 쭉 돌았거든요. 언더바스켓은 두 점을 추가하고 있는 아이라클라크입니다. 지금 로드 선수를 빼주네요. 뭔가 로드 선수가 경제 자체가 좀 안 풀리고 지금 프레오퍼에서 두 팀이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대1 매치에서 클라크 선수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보니까 저런 상황에 나온다고 보신지요. 지금 뭐 김승기 감독도 얘기를 뭔가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과연 이 지시를 듣고 난 이태의 끝으로 돌아왔을 때 변화가 생겨있을지. 자, 자유프 성공하면서 스토어는 29분에 20. 방법점 차로 다시 접혀져 있고요. 자, 모비스에는 찬디언 선수 빼주면 또 박구영 선수가 나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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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어는 full-to-ator가 지금 과연 찰스로드는 어떤 연합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아.. 다 맞췄습니다! 박찬이 그러나 중심으로 연수가 먼저 오던데 유파울!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복장 선수가 다리에 걸린 것 같은데 지금 유파울을 선언했거든요? 자.. 양동근 선수의 표정은.. 글쎄라는 표정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넘어오는 과정이었었는데 아.. 저것은 지금.. 이전에 이미 약간의 조건이 있었을까요? 하셔보겠습니다. 아.. 백버터는 과정에서 지금 그.. 보이라기보다는 양동근 선수의 발을 걸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약간의 이 촉촉의 인기를 냈었는데요? 유파울로 지적이 되면서 자유투와 함께 공격권을 선두에게 내리겠습니다. 양동근 선수도 제본데 안전이 불쩍는데요? 저거 심한에게 반식이 안 불려졌으면 그런 볼은 그냥 그.. 모집 속으로 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예.. 마치게 안될서 하면 이 프로그램은 기록될 수 있었던 상황.. 아.. 이제 안양페이지 시에.. 계속되는 공격입니다. 7점 채널이 불어났어요. 가로채기 시선을 일단은 막혔고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마리오리틸! 쓰리포!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동근 빠른 패스 연결! 반투영! 빅터! 다시 외곽으로! 전주범 올라갑니다! 3점! 드러냅니다! 전주범 선수가 첫 번째 슛을 하게 되면 그날 득점이 많이 나올 흔히 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몰스에는 전문적인 슈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2 대 22 자 중간에서 몰을! 을서버미스가 낚아챕니다. 양동근이 여유있게 그 템포를 조절하면서 오른쪽에서 파쿠영! 다시 양동근! 왼쪽! 빅터! 밀고 올라가면서! 최강주 실패! 클로락은 45경 미만! 오늘 최강권에서는 완전히 모르시가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하이라클락! 볼을! 볼을! 잡아냈습니다! 다시 3초! 2초! 반잡았습니다만 립맞고 팀교전하고 다시! 공격 리바운드! 볼 밑에서 빅터가 2점을 들어주고 2초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어느 팀이 더 부지런하게 우진해에 따라서 제곱구 싸움이 더 갈라질 거라고 봤는데 몰스선수들이 그만큼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에요 지금요. 34 대 22 12점 차음! 마이오 리테인 마이오 리테인 자이 트레이 버스 접어주면 립맞고 떨어지면 양동근 볼 밑으로! 빠른 패스가 들어갔고 득점! 그리고 선대반칙까지 얻어냅니다. 자아 이게 지금 케이시가 좀 더 공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쉽게 바르스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떨어지는 말이죠. 지금 뭐 매치가 거의 안 되는 상황에서요. своей 멘트에 밑선이 승관이 되어버렸는데 버스만 픽터가 몸복 밀어매면서 골밑극점과 함께 상대 반칙을 걷어냅니다. 역적에서 벌어뒀는데요. 36 대 22 연락정차 게임이 안되는 것이, 물론 게임이 안되지게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로드 선수나 리틀 선수가 집받을 쓸데없이 게임이 항일하다가 말이죠 뺀코스가 늘어지면서 억순히 그 스몰맨이 빅맨을 맞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지금도 완전히 트러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생각해놨습니다만 슛이 불만이 됐는데 공격 사운드를 구간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또 공격 사운드가 맞았는데 저건 범위까지 넣어주는 아주 맥불롭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몫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막상 타는 상황도 울산공기스에게 아주 적절하게 욕이 되었고요 우리 선수들도 그런 말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관중들이 상, 둘, 하나에 말하는 데는 적절할 수 없는데 수준을 넣지는데요 그러면 타이밍이 좋게 한번 올라가봤던 다이어라 플라트였습니다 자 점차가진 벌어진 상황에서 김승희 감독이 과연 어떤 장전을 꺼내들지 어떤 부분을 지시를 하게 될지 지금 게이지스가 안되는 것은 공격에서 너무 일제를 의존한다 어깨 이제 수비에서는 공격도 조직력, 수비의 조직력은 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직력이 안되다 보니까 자꾸 미스매치가 나오는 상황에서 너무 쉽게 지점을 한다 문제는 지금 게이지스가 터로만도 많이 나오지만은 수비의 조직력을 살려줄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죠 자 찰스로드가 이제 작전 타임 전에도 김승희 감독에게 따로 작전을 지금 듣고 나온 상황이었는데 자 이번에도 다시 부르고 있는 김승희 감독이에요 찰스로드 불렀어요 오늘 로드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 분명히 김승희 감독이 제일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역시 로드 선수의 장점을 내는 것은 화이팅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앞서 날려주고 리바우드하고 넝크하고 이랬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안보이단 말이죠 예 자 일단은 오늘 코스포드 빅터에게 골 밑에서 공점을 올받고 있는데 아이랑클 한 분에 달려들면서 공점을 올받고 있습니다 아 지금 선수들이 뭐라 그랬죠 문제의 롤이 바뀌었기 때문에 링에 맞으면 바로 저것은 인프레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관계없죠 지난 시간에도 저것이 녹아웃 될텐데 중간에 이제 규칙이 변하다 보니 그 점을 좀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38.22에서 안양 KGC가 오늘 첫반전 경기는 안양 KGC 어차피 만족스럽지 않은 경기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을 때는 이 자유투가 립을 맞고 나왔는데요 달려들면서 아이랑클라크가 툭 집어넣었어요 자 이제 반대쪽에서는 마리오 리틀에 자유투가 있을텐데요 울산 모비스가 이제 팀 반칙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마리오 리틀 자유투 이거 성공 자 리틀 선수가 자유투 던지는거 보면은 볼을 보게되면 스피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리틀 선수가 3점슛을 던질 때 거리가 멀리 나간 이유도 저 스피드가 잘 좋기 때문에 그만큼 슛도 정확하다는게 볼 수가 있어요 저 스피드가 잘 먹는다는 얘기인데 보단 성목킹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자 손가락으로 볼을 회전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예 볼이 회전이 맞다는 것을 정확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단 말이죠 네 38대 24 16점 차 자 약간 안양 KGC에서는 이 정편을 다시 투입하면서 군성권을 벤치로 불러들였습니다 양동근이 천천히 3등급으로 넘어왔는데요 후 중간에서 패스 연결 빅터 다시 양동근에게 잘 쳐냈고 전종범의 3포인트 인앤아웃 자 빠져나온 동을 안양 KGC 마리오 리틀에서 반했습니다 정면 직접 파벤스 오른쪽으로 로드 뱅크슛 들어갑니다 결투에 접착 양동근 이 코토리즈 3분 30을 전함하였습니다 빠져나오고 있는 전종범에게 이정현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요 좌중간에 스틱타워 아이라클라케 다시 반대쪽 빼줬고 빠른 패스 연결 전종범 차클라크 사초 아마 양동근 선수도 트래블링 양동근 선수도 마음이 좀 급하다 보니까 트래블링 멈추라 멈추라 갑옷 악 공격 차분한 공격이 조금 필요하고 있는 불썽 모비스 박찬이가 손가락을 하나 들어 올렸습니다 설치에 움직임이 변하는데요 러드형 스크린 받고 패스 연결 나리오 리틀 첫트락 6초입니다 직접 던졌습니다 서트 즉, 디넛고 리바운드는 알라트라클 폴런트 빼줬습니다. 솜창영, 양동근 솜창영 인사이드 자, 빅터갈던 두 선수에게 가로막혀 있습니다 양동근이 빼줬고 자, 볼스윙이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몰수인데요 네, 인사이드 알라트라클 결혼치기 어려운 이틀 자, 그건 이틀 선수가 비디예 예결을 했죠 예 우중단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는 스피드 오브 스피드 오브 빠르게 페네트리션 시작합니다 불스턴드 오브에서 빠른 동경으로 돌아와 있고요 빅터 오른쪽에 솜창영 패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케이크 씨의 마리오리틀 선수가 백버스를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솜창영 선수가 찬스 나와서 던졌어야 되는데 불낭이 오다 보니까 그거를 동경에게 패스하려다 덜어봐라 그런 장르인데요 자, 여기서 일단 마리오리틀 선수에 가로챙이 장르이 있었군요 아, 여기는 올라가게 나오는 장르이죠 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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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일반 grape 사온 심加 노는 lover Toni 모르세는 전문적인 슈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2 대 22 자, 중간에서 오븐! 서버리스가 낚아챕니다 양독근이 여유있게 태포를 도전하면서 오른쪽에서 박구영 다시 양독근 왼쪽 백점 1공 올라가면서 스팀은 실패 자, 그럼 다시 공격 리바운드 야, 오늘 제공콜에서는 완전히 모르세가 동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현재 장악하고 있어요 하이라클락 골을! 골을! 전환했습니다 다시 3초! 2초! 하지 않습니다만 림맛고 팀교전환도 다시 공격 리바운드 네 그래서 굉장한 두 점을 더 전환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팀이 더 부지런하게 우리 중에 따라서 제공콜 싸움이 갈라질 거라고 봤는데 몹시 선수들이 그만큼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에요 지금요 네 34 대 22 12점 차 마리오 리테 자잇차잇 던져보지만 림마크 떨어집니다 양독근 2단계 4단계 2단계 3단계 한 돌 골밑이 득점과 함께 3대 반칙을 걷어냅니다. 점수들은 벌어졌는데요. 36대20에 연락점 차.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것이 물론 게임이 안 되시길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로드 선수나 리틀 선수가 심판 때 쓸데없이 게임이 확일하다가 말이죠. 맨 코스가 늘어지면서 역시 그 스몰 맨이 빅맨을 맞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지금도 완전히 트러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걸 살려놨습니다만. 슛이 불발이 됐는데 공격리 마운드를 접하냈어요. 그렇죠. 여기서 또 이제 전폭소스까지 맞자마자. 저건 골밑까지 넣어주는 것 같아요. 아주 맥끄럽게 이제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마삭한 상황도 울산고비스에게 아주 적절하게 기용이 됐고요. 이 외국의 선수들도 이제 그런 말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이런 관중들이 3, 2, 1 이렇게 바른다. 지금 클락스 없는데 수준이 넣어지는데요. 자 그러면서 타이밍이 좋게 한번 올라가봤던 가요라크 형이었습니다. 자 정차가 지금 벌어진 상황에서 김승희 감독이 과연 어떤 장전을 꺼내들지. 어떤 부분을 지시를 하게 될지. 지금 케이스가 안되는 것은 공격에서 너무 일대를 의존한다. 네. 거기에 이제 수비에서는 공격도 조직력 수비 조직력이 그만큼 죽여다니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조직력이 안되다 보니까 자쿠 미스매시가 나오는 상황에서 너무 쉽게 지적을 한다. 문제는 지금 케이스가 터너만도 많이 나오지만 수비의 조직력을 살려줄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죠. 자 찰스로드가 이제 자 작전 타임 전에도 김승희 감독에게 따로 접전을 지금 듣고 나온 상황이었었는데. 자 이번에도 다시 부르고 있는 김승희 감독이에요. 찰스로드 불렀어요. 자 오늘 모드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 분명히 김승희 감독이 제일 신명스럽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역시 모드 선수의 작전을 내는 것은 파이팅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앞선 날려주고 리바운드하고 덩크하고 이랬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안보이단 말이죠. 예. 자 일단은 오늘 코스로드 빅턴에게 골 밑에서 득점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아이라클라스가 달려들면서 득점에서 뽑을 시켰고요. 지금 선수들은 뭐라 그럴까요?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링에 맞으면 바로 저것은 인프레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네. 관계없죠. 지난 시즌 같으면 저것이 노크아운드 될텐데.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제 유직이 변하다 보니까 선수들도 그 점을 좀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버즈 22에서 단양 KGC에만요. 자 오늘 전반전 경기는 단양 KGC 만족스럽지 않은 경기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을 때는 이 자육주가 룰을 맞고 나왔는데요. 달려들면서 아이라클라트가 툭 집어넣었어요. 자 이제 반대쪽에서는 마리오 리틀의 자육주가 있을텐데요. 불선 모비스가 느린 힌만 치게 벌려있는 상황입니다. 마리오 리틀. 자육주의 골 성공. 자 리틀 선수가 자유를 던지는거 보면은 골을 보게되면 스피드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리틀 선수가 3점 슛을 던질 때 거리가 멀리 나가는 이유도 저 스피드이 잘 좋기 때문에 네. 그만큼 슛도 정확하다는게 볼 수가 있어요. 저 스피드이 잘 먹는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큼 타먹힘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저 손가락으로 골을 회전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예. 골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그만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이죠. 네. 7. 38 대 24. 16점 차. 자는 안양 KDC에서는 이정근을 다시 투입하면서 문석원을 벵치로 불러들였습니다. 양동근이 퍼슈이 3대급으로 넘어와 있다면 조중간에서 패스 연결. 빅터 다시 양동근에게 잘 쳐냈고 전중벌는 3포인트 인앤앤. 빠둔 나온 공을 안양 KDC. 마리오 리틀에서 바냈습니다. 정면 직접 파면서 오른쪽으로 로딩. 벵클승 들어갑니다. 자 양동군 선수도 마음이 좀 급하다 보니까 자 일단은 12점을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만 차근한 공격이 조금 필요하고 있는 필요한 골섭 모드스 박찬희가 콤벼락을 하나도록 올렸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이 좀 변하는데요 런웨어 스크린 맞고 패스 연결 마리오 리트 선투각 6초입니다 직접 던졌습니다 선점 길었고 리바운드는 알렉트라크 오른쪽 빼줬습니다 송창영 양동근 송창영 인사이드 자 빅터갈단 두 선수에게 가로막혀 있습니다 양동근이 빼줬고 자 볼스윙이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몹시인데요 인사이드 알렉트라크 바로 차기 마리오 리트 정원 리트 선수가 미리 예견을 했죠 예 고진단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는데요 스피무브 빠르게 페리테이션 실패합니다 울스턴버비스 빠른 공격으로 돌아와 있고요 빅터 오른쪽에 송창영 패스가 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킹시의 마리오 리트 선수가 패커스가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송창영 선수가 찬스 나서 던졌어야 되는데 블락이 오다 보니까 그거를 패스하려다 공격의 패스하려다 걸어봐 나온 그런 장면인데요 일단 마리오 리트 선수의 걸어책이 장면이 있습니다 아 역시 블락이 나오는 장면이죠 네 우승이 좀 좋았고요 중반으로 가면서 상대 2명 2명을 선수에 반응이 많이 떨어지면서 한 대 8.3초가 남은 시점에서 안양 KGC의 전반선 마무리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범프도 두브레스로 붙이고 있는 울스턴버비스인데요 빠져나와 있는 이정현이 바로 패했습니다 1.6초 남았습니다 34 선수 30 16점짜리 이 단체 마무리 됩니다 4점을 합착한 울스턴버비스고요 반대로 안양 KGC에서는 차스로드는 12득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박찬희 6득점 리틀 5득점 이정현과 김민욱이 3득점과 2득점을 올려줬는데 국내 선수들의 득점도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리바운드가 필요한 게 아니라 KG씨예요. 그렇죠. 3, 4골에 자꾸 수비를 말씀드린 게 박찬희와 이정현 선수가 신장이 크면서도 앞선 수비를 맡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그 수비를 굉장히 강한 선수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KG씨와 경기를 할 때 앞선의 수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했을 때 상대팀의 공격진, 카드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토너발이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득점을 많이 하는 팀이 KG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전혀 그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16점 차이에 리드 울산 로비스가 앞서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3쿼터 후반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울산 동전체육관입니다. 옥수수, 마이타운, 올리지면 옥수수, 마이타운, 이상향은 유승, 옥수수, 마이티비는 편안해, 옥수수, 지루한 이상은 감옥수수, 재미없는 세상은 지옥수수, 다 스스로 흥려잼을 할 옥수수, 워우, 툭미질뜬 동영상은 즐겨봐, 옥수수, 슬슬하게 살지만, 옥수수 켜고 싶어, 심심할 땐 옥수수, 동영상은 우수수, 동발적 이상은 신세계, 옥수수, 배고파, 심심해, 화이팅! 밝지만 전략한, 반반한 모바일 갱, 매직너쉬 히어로즈. 반반 안 돼? 잠시만요. 빈 코트를 채우는 선수가 있습니다. 박수교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전 내내, 울산 무비스가 리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역시, 울산 무비스에서는, 에이스, 양동근 선수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그렇죠. 역시 에이스죠. 리딩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고, 전체적으로 팀을 익히는 말이죠. 파워가 상대 좋은 선수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양동근 선수의 품격이 돼서, 대부분의 액패스도 작성이 됐었는데요. 현지훈, 퍼스먼 빅터, 알라클라크를 통해서, 득점이 만들어졌던 울산 무비스였고. 1코트에서 짧은 패스로 이어지는 걸음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비스가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안양 KGC에서는 중간에, 방차이 선수의 득점, 그리고 찬스로 등까지, 가슬리 하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가득점이 나온 상황은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양동근 선수의 외곽도, 무방위랑 터져나왔던, 1코트 겸이었었고요. 그리고, 골밑에서는, 빅터와 알라클라크. 자, 그리고 2코트에 이제, 점수가 좀 벌어졌거든요. 자, 지금 골밑에서, 아이라클라크의 득점. 2코트에만 7득점을 몰아넣었던, 아이라클라크였고. 전중범의 서점이 또, 두 개 중에 한 개가, 통과를 하면서. 자, 외곽에서도, 득점을 주워나갔던, 울산 무비스. 자, 그렇던 리바운드에서 많이, 여러 차한테 뺏겼던, 반양 KGC였었는데, 찬스로드가 다행히,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역시 울산 무비스의, 공격들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제, 2코트 막판에, 4득점을 몰아치면서, 결국은, 연락정차로, 살짝, 좁혀놓은 상황이 일한데요. 점수 사이가 지금, 좁혀질 듯, 좁혀지지는 않겠어요. 자, 로드 선수가 뭔가 좀, 마음이 안 드는데, 저 선수가 덩크하면은, 하는 제스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슴으로 딱 벌리는, 그런 제스처 안 하고,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 지금, 마음속에, 불만이 상대 좀 많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벤츠에서 좀 살 수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오늘 본인이, 이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 라는 이유를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원인을,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자기가 맡고 있는 선수는, 득점을 많이 주고, 자기는 덩크를 별로 못하고, 그 다음에 득점을 많이 했지만, 리바운드는 여러가지, 그 자기 마음대로, 그 제국 콜스함에서, 득점을 못 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아이라클라크가, 리바운드만, 11개를, 커스퍼트 빅터도, 공격 리바운드 2개, 수비 리바운드 1개에서, 3개의 리바운드, 외국인 선수들에게, 14개의 리바운드를, 패키 단약해 주시고, 마리오리트 선수의, 호흡도 얻은 필요와, 단약해 주십니다. 에, 그러면 지금, 그 테니스, 자체들은, 외곽 적중이 떨어지다 보니까, 튀어나는 볼들은, 또, 리바운드를, 그, 그, 꼭 세타라고 해서, 리바운드 잡는게 아니거든요. 그 때문에, 많이, 의심이 강하고, 많이 움직이는 선수들 앞에, 볼이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에, 그만큼 움직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양 팀에, 3부터 경기 이제, 울산 오비스의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양동군이, 천천히 볼을 잡으면서, 리디를 하고 있으며, 오른쪽으로 옵니다. 자, 직접 파고들면서, 오른쪽 공간으로, 그대로 섭쩍,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계속, 편동이 섭쩍을 보자러왔어요. 지금도, 테니스가 시작하자마자, 지옥방어를 썼거든요. 지옥방어는, 제가 보기에는, 그, 오비스에게, 상당히, 곁이 20초 수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면서, 진짜, 시작과 함께, 외곽을 하려고, 이번 공격도, 불발이 됐어요. 양동군이 갖고, 왼쪽, 크게 열어줍니다. 한, 엔싸이지, 알랍팍의, 괴고기 기동, 네, 빠 Grid, 확대가 나와있는, 양동iek 오륜점을, 바가지 수비를, 바로 또, 맨투를 받겄네요. 길게 시범, 패턴이 되나요? 만치죠? 우선수가, 동시에 붙었었는데, 반칙이에요. 다만, 김식게 감독이, 저번에, 지옥방어를 써서, Bow, 성행을 amor어 진짜로, 아니면은 다시 멘탈 공부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선착돼서는 로드입니다. 득점! 클락 선수가 헬드사이드 위치에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자기 브랜드 로드 선수를 완전히 놓친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쉬운 잇샷이 나왔다고 보십쇼? 자 안드팔스를 선착돼 놓고 전준법 원드룸 이후에 선착 인앤업! 위바운드는 한양 KGC 자 스키더만 4번은요. 마리오리틀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왔습니다. 카비치에서 이정현 좌중간에서 직접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득점은 실패했습니다. 자 스피드! 스피드! 득점! 이퍼렛 양동훈 선수랑 좋은 선수라는 것은 전혀 급하게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공격이나 수렴 움직임을 보면서 입맛에 맞게 급할 수도 해주기 때문에 저런 좋은 플레이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바로 이게 국가대표 가드의 완극 조절이었는데요. 이정현이 인사이드로 신경음으로 넘어졌고 자 스토드! 골밑 다가가면서 득점 성공! 자 이제 스코어는 49대 34 15점을 앞서고 있는 울선범이 있습니다. 송창영! 빅톡! 자 더블팀이 붙어있고 반대쪽 크게 전준범! 왼쪽 양동근! 턱클렛은 이제 8초입니다. 송창영! 전준범에게! 자, 이제 슬슬 던져야 될 타이밍인데요. 자, 올라가네요. 골핏까지 들어와 있고, 아이언 클라크! 자, 샤클락 바이어레이션! 느긋해도 모비스가 너무 느긋하네요. 시간이 쫓기다 보면은 광주 구석에서 5, 4, 3이 얘기했는데도 둘이 더 느긋한 느긋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알게 가봤죠. 공격이 약간 스무스하게 돌아간다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군요. 샤클락 모두 운전했던 그러니까 클라크 선수도 아무래도 로드 선수의 불량이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일으키는 Liquor 1위까지는 바로 수정용 copy와 파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라 słu observations 조율이 되는 건가BB 자, 지금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 자, 승리, 승리 유압 스크린 자 기트리 감독의 작전에서 떨어졌어 별목은 공격과 스피드에서 이기만 전체적으로 스피드 하든지 공격도 마찬가지로 수준도 마찬가지로 조직력을 좀 살려주라는 얘기죠 뚫리게 되면 애플을 안아주고 저 앞으로 정상적인 그런 장점을 지시네요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안양 KG씨가 지금 당장해야 하는 일은 집중력을 유지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적의인 점과 평상시에 게임이 종합을 수단해서 플레이오프와서 자네는 법을 없단 말이죠 약상 중요한 게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15점 뒤져있는 안양 KG씨 빠르게 앞쪽까지 전달해놓으면 박찬희가 떠나와 있습니다 마리오 리틀 왼쪽 직접 파보는데요 골핀까지 들어와있다가 문성곤이 레이업으로 다시 한번 볼을 잡아냈습니다 아, 정시퇴을 여러 번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 같은 때 문성곤 선수가 자칸 리버를 잡았지만 빅톤에 막혀서 안 보인 수 있는 줄 알았죠 자칫도 외곽에 그... 빅스 선수들의 움직임이 나쁘기 때문에 볼을 줄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네, 되다보니까 터너버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리바운드를 자발이긴 했었는데요 힙을 만들어도 다 진지로 할 건데 트래블리 자, 우선 머릿속의 공격 전준거 빅톤 웨이트 코너 다시 전준도 다르게 빼줬고 인사일 끌어섭니다 타이밍 뺏어놓고 리버스레이어 동작을 보게 되면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건 속착룡이나 시작하는 선수들이 골기에서 지퍼를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도 기습적으로 약쪽 코너 앞쪽에서의 더블티 그거를 계속해서 지금 몸소에 지도하고 있어요 자, 수십간에 이제 붙고 있는 때문에 안약케이지시게 당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약 이쪽이 김기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인사일에 차수로댈 등집에서 밀고 링 가까이 다가가면서 슛을 던졌습니다만 터치될군요 다시 한 번 안약케이지시의 공격 네, 처음부터 지금 케이지시가 로드 선수가 물론 일대라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주는 건 좋지만 네 좀 더 외곽 쪽에서 스윙을 좀 해주면서 스윙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단 말이죠 네 너무 일대라는 로드 선수를 분명하게 하다보니까 뭐 저런 상황에 나올 수가 있다 보는데요 김기훈이 왼쪽에서 차수로댈 들어갑니다 로점 추가 wypena 50cm 46 가요 흐흐흔 왼쪽 Power 스터뜸 두영 스터뜸 스터뜸 풀발됩니다. 연동근, 오른쪽도 천천히 굴어요. 컨세스, 백턱. 백턱 커넥! 지금 55점. 이제 남들고 있는 물속을 보냈습니다. 이 3코트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3코트는 이제 몸이 수비가 또 강해지는 것이 KGC의 전위를 상징하게 만들기 낮은 뿐이죠. 이번에 슛을 오래 한 번 시도했었는데요. 24명입니다. 연동근, 홍천영에게 빅터. 맨울대컬러차기 성공. 마련 KGC. 가스 연결. 블락션! 그렉 때문에 공격조사이 되고 공시가 지금 움직였다 보니까 여러가지 신야로가 신야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블라틱도 하나 나왔어요. 자, 이번 시즌에 울산 코비스가 득점, 최대 득점을 뭐 꼴찌인데요. 최소 실점 1위 아니겠습니까? 상대 아냐케이시를 완벽하게 지금 틀어맞고 있습니다. 박찬희가 맨투로 물러나 있어요. 아, 네! 리마스트로 성공시킵니다. 최소 실점은 나왔어요. 딱, 저기 나와야지 저, 목과 대가지 시작했다는 사이니거든요. 자, 분위기를 한번 좀 타볼까요? 가야라 타야됩니다. 점심법. 15초많은 김기훈이 빼둘 땡으로 3기 정중공 3대2 전준법의 리버스 트레이어 을 성공시킵니다 자 2% 택시 배치에서 택시 배치 택시 배치에서 택시 배치를 불러줘야죠 자 그냥 한번 해보는데요 김기훈 자 손을 들면 스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김기훈 변동근 앞에서 직접 돌파 골 밑으로 대해선 골로드 자 2득점 61대 40 리버스 금리 금리 contractor 완벽히 비었습니다! 프랜저킥! 아라클을 드렸습니다! 마리오리트 들어갈 때 끝까지 집중력 놓치 않고 득점 성공시키고 있는 마리오리트 65대 42 이제 3분 남아있습니다 남동드 하이라이티 파킹 펜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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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오리트 왼쪽 코너까지 접근해 있다가 다시 로드에게 펜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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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행게이제씨는 자, 선수로는 문성군, 선인양이종, 마리오리티입니다. 김종군이 왼쪽 빠르게 착용해서 점프 세워버립니다. 일단 던져놓으면 앞쪽으로 스피디하게 들어갑니다. 로드 특차! 그리고 반칙까지 오맙니다. 대신실리에도 무수카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만 지금 쌍고타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다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습성을 있어야지 그게 이제 부여 부여가서 선수들이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물론 3대전쟁에서는 울산고 메시가 3점 2패를 현재 앞서 있습니다만 단기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위기는 좀 만들어놔야겠죠? 그렇죠. 이제 마른 절자로 뒤져있는 반양도에 있으신 빅토들이 갖고 올라와 있습니다. 파업이 취해서 오른쪽 스크린받고 이동합니다. 빅터! 빅터가 뛰어오릅니다. 테스가! 라인을 밟고 던졌어요. 63대 48 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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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팝니다. 잘 빼줬고 러드! 자, 빅터! 이번에 수비를 맞췄어요. 선수들이 이제 이사팔 파클라이기 시작하는 김종근입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중법이 내졋고 김종근 파클락 7초 가리키고 있습니다. 김종근 오른쪽으로 들어갈 듯 2점 골뱅터 사리 바운드 아덕 KJC 앞쪽 빠르게 내졋고 러드에게 던킷! 자, 한 번 던커에서 이렇게 제스처가 나오다 보니까 본인이 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동료들 수익을 좀 더 해주기 위해서 전차선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3코트까지 열 전차 정도만 유지할 수 있다면 최대한 가능성에 안 약해 주실 텐데요. 송창영, 또 중간에서 던지지 않고 오른쪽으로 전조범에서 점 빗나갑니다. 리바운드 마리오. 그러면visor 뽑자시죠. 아! 여기 alt럼든. 3대1 아웃러버! 아나클 niez골 밑에서. 베 Mustafa 가. 오호! 놓쳤다 달성. 거니 놓쳤다. 계약했어요? 노래 저細 얘길 거아요.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됐어요. 69, 50입니다. 골밑까지 그들로 pagar it. British. 자, 마리오리트 선수의 멋진 덕크 육신수령우시미 김종근 어, 뺏어냈습니다 강찬이가 살짝 올려놓습니다 네, 케이스가 저런 수비가 굉장히 강한 팀단 말이에요 네, 정청이 형인데요, 케이스가 흘려보냅니다 김종근 김종근 자, 이제 샷플락은 꺼져있고요 에이프로만 살아있어요 가베스 어허, 뺏어냈 때 반칙 네, 아직까지 그 팀받치기에는 케이스가 안걸리기 때문에 네, 사이드아웃시죠 자, 그러나 여전히 팀받치 한계가 여유가 있는 안양케이지 자, 4.2초가 남아있고요 전투자에는 15점 차입니다 이번 마지막 팀 선의 공격 김종근이 아이라클락하게 내줄 때 아, 시내를 해둘고 마리오리트 스텝받고 참고시킵니다 부적을 좁혀놓고 있는 아이라클디씨 승벌은 69대 59입니다, 13점 차입니다 넓고 스카우만 많이 물었지만 그 3쿼터 많이 위에 수비가 적성을 틀면서 지금 많이 따라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4쿼터에도 계속 이어지는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저희는 잠시 후에 4쿼터 마지막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울산 동천체육관입니다 levion 띄지 않습니까? 그 자, 동료들 수위를 좀 더해주게 되면 전차선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3쿼터까지 10점 차 정도만 유지할 수 있다면 좀 할 가능성이 아니고요 하하 자 이제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이 됐어요 69대50입니다 골 밑까지 그대로 인 요 페이스 자 아루리트 선수의 멋진 덕해 69대50이 어 뺏어냈습니다 박철희가 살짝 보여 놓습니다 케이스가 저런 수비가 굉장히 강한 팀이란 말이에요 예 고성성용인데요 케이스가 흘려버립니다 김정대 자 이제 파클락은 꺼져있고요 페인트워너 살아있어요 파베스 어허 네 아직까지 그 팀바치계는 케이스가 안걸렸기 때문에 네 사이드아웃이죠 아 그러면 여전히 팀바치 한계가 여유가 있는 단양 케이드씨 자 4.2초가 남아있어요 펀쳐에는 15점점입니다 자 이번 마지막 팀 떠내 공격 김정균이 아야라크를 타겐해줄 때 아 시에 대전으로 마련인채 아 스테이팍도 성공시킵니다 두 점을 좁혀놓고 있는 아야라킹씨의 스토어는 69대50입니다 13점점입니다 멀고 수강은 많이 물었지만 그 3쿼터 마인드에 수비가 적성을 끼면서 많이 따라간단 말이죠. 눈은 것은 4코트에도 계속 이어지는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저희는 잠시 후에 4코트 마지막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불상 공천체육관입니다. 자, 나뉘리트 선수의 멋진 덩크. 69-52. 김종근. 더 뺏어냈습니다. 박찬희가 살짝 꼴려놓습니다. 케이스가 저런 수비가 굉장히 강한 팀이란 말이에요. 성청용인데요. 테시가 흘려버립니다. 김종근. 자, 이제 샵클라드 꺼져있고요. 케이스 하나 살아있어요. 바베스. 어호, 그래서 낼 때 반칙. 네, 아직까지 그 뒷받치기에는 테시가 안걸리기 때문에 네, 사이드아웃이죠. 자, 그러나 여전히 팀단측 한 개가 여유가 있는 아얀케이디씨. 자, 4.2초가 남아있고요. 투자에는 15점 차입니다. 자, 이번 마지막 팀 프론의 공격. 김종근이 아이라크라크하게 내둘 때 시행을 해주면 마리오리트. 그대로 스텝바뻑! 선고스키입니다. 누적을 좁혀놓고 있는 아얀케이디씨의 스포터 69대 50극입니다. 열선초초타입니다. 열 코스카만 많이 벌어지던 그 3쿼터 마인드위에 수비가 적성을 끼면서 지금 많이 따라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4쿼터에도 계속 이어지는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저희는 잠시 그 후에 4쿼터 마지막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울산 동전체육관입니다. 자, 잠시의 몸을 펼쳐줘요. 사이드아웃이죠. 자, 그러나 여전히 프라치 한계가 여유가 있는 단약 케이디씨. 자, 4.2초가 남아있고요. 점차에는 15점 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팀 프론의 공격. 김종근이 아이라크라크하게 내둘 때 시행을 해주면 마리오리트. 스텝밥봉! 참고시킵니다. 부적을 좁혀놓고 있는 단약 케이디씨. 스포서 69대 50북입니다. 열선평터입니다. 열 코스카만 많이 벌어지던 그 4쿼터 마인드위에 수비가 적성을 끼면서 지금 많이 따라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4쿼터에도 계속 이어지는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저희는 잠시 그 후에 4쿼터 마지막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울산 동전체육관입니다. X3 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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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5 내 맘에 붙인 둘만 알았느냐 웃어 널도 그리스러워 넌 항상 어디다니 웃어줄만 알았느냐 웃어 모르는 자세에도 난 삶에 대해 알지 웃어 모르는 자세에도 내 맘에 붙인 둘만 알았느냐 내가 좀 더 행복해지고 아이, 엄마, 엄마의 엄마 KCC가 행복한 여의로 만들어납니다 KCC 스윗젠 KCC가 행복한 여의로 KCC가 행복한 여의로 울산 보미스와 아낙키에 계신 팀 간 6차전 마지막 대결 보미스가 16점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계에서 한 번만 리드를 낼 적이 없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꽃다 못다 주도권을 잡고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백지의 무익을 보더라도 지금 예를들어서 팀신경독교 입장에서는 선수를 교체해주는 거로 대행하고 반면에 유약감독교 경계는 많이 이겨나가도 선수들이 수비의 조직력이 잘못됐다면 굉장히 지책을 크게 한단 말이죠 그런 분위기를 가져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3쿼터의 찬스로드 선수 중에 너무 그들이 연이어서 퍼져졌네요 본인의 분위기를 좀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함께 좀 호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4쿼터 출발합니다 김민욱 림마크가 떨어지는 곳 아이안크라케리바우스 박구영이 오른쪽 공단에서 홈티불에게 홈티불에게 홈티불 내줄때 가로채기 아나케이시 박찬희의 돌파 자, 순간으로 빼줬고 양이 좀 불려받았습니다 박스페스 김민욱 자, 줄골 쳐다보는데요 정면에서 천스로드 뛰어오릅니다 이해났어요 김민욱의 공격리바우스 네 자, 재차시 4초를 얻어내고 있는 안양케이시인데요 박찬희 인사이드로 김민욱 김으로 밀고 자, 뒤쪽 다시 내주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2초 1초 결국 오늘 캔시장 그 터너머로 자매를 하는데요 네 자, 양푼 오늘 평근도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첨대건이 다행히 뒷쪽에서 드리블스테이 바쁨이 열렸습니다 선정보채입니다 넓고 빌딩을 강조하는 상황에 맞추는 상황에서 타워바가 나오고 있기를 반대는 또 본인께 보호성을 넘겨주는 말이죠 점수 더 벌어집니다 72대 50기원 대부분 양의점 선정보채 양의점 오른쪽 코너에서 비어올릅니다 자, 실패를 돌아넣고 박두영 이리 바운드 넋고 결맛 오늘 목적수적 기능에서 결맛 3대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습니다 양도분이 일단 자, 천천히 통과 구조로 가면서 들어갈 듯 샤클락 6초 4초! 직접 선풍 뒤쪽 파측! 아, 버텔답게! 아, 마이킥을 유발시키면서 자이브가 되돌낸 그런 상황인데요 시간에 끊기면서 어쩔 수 없이 버틴 감이 있었는데 결국은 양동훈 선수가 코트에 있는 곳과 벤치 앉아 있는 곳 무기야감이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작 감독도 그만큼 신뢰해주고 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쉽게 힘 씌워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따라오게 되면 그래도 양동훈 선수가 들어가면 우리가 충분히 대할 수 있는 게 아닌 그 믿음이 있단 말이죠 신뢰하면 여기서 선수도 그냥! 어, 넓혀서 선수도 힘들면! 스크린 달려면 빨리 가고 닌다운 달려면 빨리 해! 방해해, 방해! 팀 방해한다고! 힘들고, 여기서 있으라고! 여기서부터 큰 잃집디! 자, 지금 현재 유적 감독 입장에서는 수기나 공격적인 모습이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앞서에서도.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중 선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게 뭐냐면 유적 감독이 추구하는 공부는 공격도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어느 선수가 어디로 가 있고, 여기서 어느 선수를 만든다. 이런 얘긴데 그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수도 그 의식을 잘 설수해야 하는데 그 선수가 의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규칙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선수가 함지훈 선수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자유투를 통해서 공격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불선보미스. 양동구 선수가 빠져 있는 상황. 면차이 다가 있을 때 그만큼 K씨가 많이 따라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그건 건 준격이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공으로도 나서 있습니다. 보미스는 너무 여유가 있네요. 찬스가 남았지만 안건지면서 계속 골무실을 올리겠단 말이죠. 우슬높은 상황을 감들어 보고 있는 우리선 보미스인데요. 그러나 공격사준이 중간에 끊기고 있고 가치기 지적됐습니다. 지금 김신경 감독도 이런 상황이면 아마 로드 선수가 공격적으로 승부를 걸어보는 것도 잘 것 같은데요. 리튬 선수가 또 한 번 더 엄청 비싸잖아요. 상황에서까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바로 봐. 돌아와 있는 양정변에게 내야죠. 오줍니다. 오줍니다. 박구영 볼 매트로 연기 합쥬어 모르로 씁니다. 김기훈이 빠르게 내놓고 김민옥 불꽃 쳐다봅니다. 짧끝에 늦춰 문성권 러스텝스 로드 콘 아이라클라크 한 번 밀고 가보는데요. 왼쪽 곱단입니다. 문성권 삐오릅니다. 탱클슈 틀어냈어요. 73 대 58 반대쪽이 완전히 찬성을 하면서 같은 수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대쪽이 완전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이 완전히 찬성합니다. 반대쪽이 완전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이 완전히 찬성합니다. 반대쪽이 완전히 찬성합니다. 왼쪽 공간으로 박구영 올라갑니다 썩쩍 이번엔 짧았기로 리바운드가 없던 아이라크 역시 자기 그 포지션 별로 자기 역할을 중심에 다해주던 모습을 보시죠 아이라크 오늘 리바운드가 5개째에요 양동근이 돌파합니다 골밑 들어가질 않았고요 자 리바운드는 양쪽 로디 파이씨가 살짝 늦어져 있습니다만 지방에서 박찬희 박구영 선수의 방침 이제 지금 KTC 공격으로 풍속이 되면 볼이 자꾸 딱 되는 느낌이에요 이제 모르지는 볼은 자꾸 수익이 잘되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이제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좁혀질 듯 좁혀질 않고 있는 상황 경기력에서 탈결하고 있습니다 기내에 한 번 올라간 터면은 표멍 어느정도 많은 아이라크 지시의 목격인데요 양희동이 내놓고 빅봉이든 리바운드는 웃어보겠어요 아이라크 왓습니다 양동근 좌중근에서 바다 나와있어요 페인트도 뿌렸죠 자 이 트레인에서 던졌습니다 들어갑니다 참 그... 모비스가 이번 시즌에 정규리그 우승을 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끝에 올수록 강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예 이번의 블록샷! 바이러스 라크 연승 단어를 돌리고 있는 울산 모비스 이번 시즌에 팀 평균 등점이 76.99점인데 이미 79점을 달성해 있는 울산 모비스입니다 그래서 수비를 안하면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팀 또 패스게임도 안 완전 찬스 잘 만드는 팀을 보이시란 말이죠 예 네 얼마나 득점을 할 수 있다는 게이죠 반면에 반대로 나냥 개인 시즌에 득점을 못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예 일을 잘 이끙니까 첫 번째 순품 미노야 그러우면 너는 유 Tucer molar 자 이제 4분 31초가 남아있는 양 팀의 경기 자 결국 절차 타임 이후에 지금 보통 패스를 이제 런앤점프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뽑은 사람을 옆에서 시점을 바까맣게 하면서 로테이션시키는 그런 수비를 말하는 건데 예 에 척신함이 4분 32초 이 상황은 2마디의 몸수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다시 한 번 2스펜을 떠나서 이제 반전의 기회를 잡아보겠다는 의도죠 예 아 사실 오늘 경기에서 안양 팀께서 참 이 움직임들이 그렇게 빠르지를 않았잖아요 예 그렇죠 콕공대 적성을 기위에 무스면 장점을 하게 된 게 있어요 자 집의 장점을 스테이트 못하면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결과는 물을 모던 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에 소품도 10개 팀가 현재 1위 자 득점도 1위였던 안양 KGC 오늘 경기는 상당히 맥을 멈추고 있습니다. 자, 속공개수 4개와 4개군요. 자, 이제 한양 KDC의 반격. 3은 31번화만 뇌점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웨이크코너. 2초, 8초. 샤크라 점점 드러듭니다. 가르리트, 멀리서, 섭쟈, 디너스, 리바누더트, 꼬미텔서. 아직 멀리 나와 있군요. 박찬희 왼쪽 골깍, 다시 서점, 이번엔 들어갑니다. 마리오 선수는 진작에 무신했으면 어떤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무중간에 클래스 연결, 컵기본. 콜멘트로 전달할 때, 살짝 놓쳤습니다만, 설렘하나요? 확실히 있군요, 아냐키 엔시볼입니다. 아직 터너버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육작감독 입장에서는 이 완벽히 앞서고 있을 때 상대에게 실적을 내주지 않고 깔끔하게 편내고 싶을 텐데요. 그렇죠. 기훈이 직접, 빛깎아에만 들어갔었는데. 박찬희, 정기현. 자, 스콜멘트로 줍니다. 밀어넣고, 승점 성공. 장기 밀어넣고. 작uckle qualified, 명시 dance. 70대 63. 양동군 올라와 있습니다. 당장에서. 다시 양동군. 다시 양동군. 여기서 승점을 전전히 조기하면서 홍치 훈에게. 화이트 조비에서 왼쪽으로. 박구영에서. 저, 힘 다 갔어요. 김기훈. 반대쪽 길게. 마리오 선수는 겨울 지금 열국은 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박진이 이 상황이 됐는데요. 맥터 양동근 정면에서 오른쪽도 퍼덩에서 레이스하이크의 총 80점 변파하는 걸 수단 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간이 지금 2분 38초. 결국은 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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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이런 경기 분위기라면 최종전 기간이 가서 최종 우승자의 향상이 가려질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전주 캐시시가 전규리그 첫 우승을 실시하게 될지, 울산 모비스가 그 왕자를 다시 차지하게 될지. 자, 오늘 경기 울산 모비스가 많은 점 차이로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결국은 쉬운 대기, 마지막 게임에서 우승자가 결정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자, 아얀케이지 시공격, 마리오니티. 여기서 터질 것 같아요. 이번에는 골프 하에 들어가는데요. 더블 크로치! 첫 번째, 탑지훈의 리바운드입니다. 첫 대현, 좀 더 빠르게 할 기효가 없는 우승자 보기 있는데요. 탑지훈. 다시 뒤쪽으로 패스. 전준범이 고중간에 퍼스터 페이터. 상대방이 이렇게 더욱 힘들어지는 드리블 보다는 패스게임이 좋거든요. 자, 24초 거의 다 접착한 상황인데요. 오늘 선정 올라갈 때 박구영이 마치 우승자를 얻어냈습니다. 오늘 선정. 네, 고맙습니다. 닉시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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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